이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지금 피해자가 수십 명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경찰에 접수한 세입자가 현재 13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의 보증금이 적게는 백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피해 금액이 벌써 50억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피해자가 지금보다도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문제의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인근의 다른 오피스텔 두세 군데서도 피해 사례가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법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었던 건가요? 요약하자면 공인중개사가 월세로 나온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라고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건데요. 우리 그래도 어떻게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깜빡 다 속을 수가 있었을까요? 세입자들은 대부분 계약할 때 집주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이 유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자체를 맡겨둔 집주인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가짜 대리인을 내세워 치밀하게 세입자를 속였습니다. 집주인 전화번호도 가짜가 많았는데 꼼꼼한 세입자도 서류를 봤지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은 애가 타는 상황인데 집주인들도 참 확 집주인들도 참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 than세를 보고 오늘은 애가 타는 상황에 들었는데